사람이 살아가면서 구매하는 상품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보석 대부분의 경우 살면서 구매하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전부 제공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사거나 팔 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갑니다 중개사님 저희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사장님 댁은 20층이신데 얼마 전에 23층이 4억 9천 5백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5억 정도면 팔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5억에 매물로 등록해주세요 잠깐 중개사님은 정확한 가격을 알고 있을까요 혹시 아파트의 과거 가격만을 알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부동산 지인을 알고 있다면 중개사님의 의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부동산 지인에서 현재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알아볼까 현재 우리 지역이 시장 강도가 상승하고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잖아 중개사님 추천 금액 5억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개사님 5억 5천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나 올리다니요 그 가격에 정말 팔 수 있을까요 매물이 5억 5천에 바로 팔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신 건가요 혹시 부동산 지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아파트의 정확한 가치와 시장의 기준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외부 뉴스에만 의존해서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 손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지인이 아파트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제공합니다 시각화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구매를 돕고 자산을 관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지인의 다양한 데이터와 기능 중에서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인은 지역을 분석하고 선택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지도에서 입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지역 분석을 보겠습니다 4분면 차트에서 전국의 아파트 평균 가격과 가격이 상승하는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으로는 서울이 가장 비싸고 가격 상승의 강도는 세종이 가장 크군요 반대인 지역도 있죠 기간을 변경해서 과거의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에서도 전국의 상황을 정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을 선택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간략한 정보입니다 평균 가격과 가격 상승의 강도입니다 평균 거래량과 실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 입주입니다 붉은색 선이 서울에서 1년에 필요한 아파트의 세대수입니다 2020년에 서울에서 필요한 수요와 입주하는 아파트는 균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입주량이 부족해 보이는군요 내후년에는 입주량이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서울의 25개 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국을 살펴보고 지역을 선택한 뒤 선택한 지역 안에서 하위 지역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선택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월동의 간략한 아파트 정보입니다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정렬해서 봅니다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시세 변동, 실거래, 매물을 그래프로 확인합니다 선택한 아파트 주변 시세도 확인합니다 스스로와 아파트를 선택해서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 혹은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만 확인합니다 입주 아파트가 많으면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입지를 확인하는 빅데이터 지도입니다 빅데이터 지도에서도 아파트를 선택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아파트에서 어떤 초등학교로 통학하는지 확인합니다 아침에는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많고 저녁에는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이 많네요 이런 곳은 주거지역입니다 가격의 증감을 확인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는 사람들의 수 입주하는 아파트의 수 아파트 거래량을 확인합니다 경매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지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공약은 대구 상담살과